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감정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지만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얼른 정지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내 감정의 색을 입히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량이 모자되는 사람은 말이 앞섭니다. 말이 앞서서 가다가 보면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두세 번 겪고 나면 내가 말이 뒤섭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먼저 방법을 찾아갖고 행동으로는 내가 뭔가를 안 겪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는다. 내가 모자되는 사람이 내 걸 빨리 내놓으려고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상대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해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이렇게 접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는 상대들이 말을 하는 걸 충분히 듣고 상대들이 표현하는 걸 충분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걸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말 안 하면 그렇게는 안 모인다. 상대가 말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만나집니다. 이게 약자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을의 말을 듣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맷이 있는 데다가 을의 말을 쭉 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포맷에다가 이게 얹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상대말을 안 듣고 나서 내가 말할 때는 나의 포맷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말을 듣고 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말을 들어갖고 이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정리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작고 실수가 없어진다. 우리는 인자 다 성장을 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법칙만 바르게 알고 우리가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바뀐다. 갑, 을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니까 을이 먼저 말을 한 것을 갑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항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을 도와야 되는 의무. 그래서 갑인 거예요. 갑의 자리를 놔뒀을 때는 을을 도와야 되는데 을을 바르게 도와야지 틀리게 도왔을 때 그때 너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이 간다 이 말이죠. 틀리게 도우면. 돕는 것도 바르게 도와야지 틀리게 해놔 놓고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데 맞는다. 그래서 바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상대 거를 먼저 다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지혜가 스스로 일어난다. 방법이 틀려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한다는 것은 을이다 이렇게 보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갑으로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안 좋은 기운들을 내한테 다 틀어놓거든 을이 내한테 지금 갑한테 틀어놓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받아주어라. 받아주어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내한테 쌓인 것이 안 풀린다. 을이 안 좋은 뭔가 지가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한 것도 나는 들어서 그리고 딴 사람이 또 하는 걸 들어서 해결을 안 해주고 자꾸 들어서 들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내한테 탁한 기운이 많이 모여서 내가 자빠진다. 내가 아픔이 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의 어려운 말을 들으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요새는 막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또 이러면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난 지가 어려워지. 내가 상대를 아주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해결해줘야 된다. 우리 정법가족들은 욕을 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진리를 찾아줘라. 어려운 소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무조건 찾아줘라. 이 정법에 들어가서 이것을 몇 개 이상 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은 네 책임이 안 된다. 찾아줬기 때문에 지 잘났고 고집이 세면 너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 또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 또 아픔을 누구한테 또 호소하러 가야 돼요.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정법가족한테 했다면 또 그걸 또 들으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또 아파질 것이고 내가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은 것은 내한테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진리가 지금 쏟아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 어려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러 올 겁니다. 내가 기운이 좋아지면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와요. 저절로 와. 기운이 큰데는 약한 게 붙는 거예요. 왜?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으니까 딸려옵니다. 약한 것은 딸려와서 안 좋은 이런 호소를 하면 그걸 들어주고 정법을 찾아주세요. 이걸 들어라.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 말을 듣고 정법을 들었다면 네 어려운 게 풀릴 것이고 우리는 지금 진리가 말라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걸 찾아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정법 가족은 내가 스승님한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좋아졌다면 안 좋아진 사람은 찾아주지 마세요. 정법을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좋아졌다면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내한테 온다면 무조건 이 정법을 권해라. 권해서 안 받아줘도 놔두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내한테 말을 할 때 이 기운을 받아서 나는 더 힘이 세진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안 좋아진 사람은 권하지 마십시오. 이 정법을 듣고 내가 좋아진 사람 너무 가르침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도우면 도울수록 좋아진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풀 수 없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풀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 그래서 내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내가 더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을 내면 거기에서 더 엎어집니다. 무지름은 갖추어야 된다. 지식만이 앞으로 세상을 아주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지식이 있고 특수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지식은 어느 정도 다 찾고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특수 지식인 진리를 우리는 지식으로 갖춰놓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